4.3 중앙위원회, 4.3 중앙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미 희생적으로 인정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서 그분들의 개별 행위를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산특별법 개정 취재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또 사람들을 사상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가고 있는데 역할을 하는 찾아본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재심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없이 그냥 이제 희생적 결정이 잘못되다 그러면 그건 월권인 거죠. 그럼 검찰이 희생자원 인정된 14,000명 다 조사하고 대기에는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들이 알아서 할 거지만. 목요일 이 시간은 시사 전망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현덕규 변호사님이 지금은 잠시 딴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뭔 일 있어요? 오늘 저기 국민의힘 도당회가 있었는데요. 어제 모발 투표를 하고 오늘 현장에서 후보자들의 정겸 발표를 하고 현장 투표를 했는데 아, 도당위원장 선거. 네. 아쉽게도. 아쉽게도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모발 투표에서 많이 뒤져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투표에서는 제가 조금 약간의 희생이 있는데. 도당위원장 선거는 이번에는 첫 도전을 하신 거니까. 네. 그렇죠. 저희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 선거에서 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별일 없으시죠? 지금 멀쩡합니다. 저는 출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한 주제가 일단 일부는 4.3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4.3위원회가 구성된 지 처음으로 지금 제주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때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어제 2시부터 회의가 시작됐죠. 2시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원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 의장이시고요. 네. 국무위원들이 또 당연직 의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민간인 의원들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님께서 이번에 제주에서 하자고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했고 그 이에게서 말씀을 했고. 또 그 자리에는 우리 제도의 오영훈 도지사도 당연직 의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회의 자체는 그 안건에 비해서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약 실질적인 회의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데 의원들의 발언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안건을 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 통과를 하는 게 보통이죠. 어제는 이제 세 건은 보류가 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센터장님. 사실 사선과 관련해서도 센터다인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 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원래 동선 자체가 큰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위원회가 처음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봐도 될까요? 회의 자체를 제주한 건 큰 의미인데 결과를 보면 조금 몇 가지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얘기하신 게 지금 현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세 건의 보류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과만 저도 봐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세 명 정도가 희생자 심사 보류돼가지고 내용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파악 중이신 겁니까? 보도된 것만 전혀 못 가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보류가 됐었을까요? 일단 보류가 됐던 건 두 가지인데요. 크게. 세 건이지만 두 가지. 하나는 56년에 발생한 어린이들. 그 당시 어린이들이 유류물 유실된 폭발물에 폭발에 의해서 사망했죠. 현장에서 사망했고 워낙 어린이들이니까 뼈도 약하고 그러니까 거의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얼굴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강 맞춰서 이렇게 수습해서 장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발생한 사건이 발생한 게 56년인가 보니까 4.3 사건에 관한 정의 규정에 보면 54년 날짜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글을 못 보니까 그때까지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놓고 소위원회하고 실무단에서는 56년에 발생한 유류 폭탄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인정 사유다. 신청은 했지만 유족들이 신청은 했지만 이거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가결론을 내려서 임시 결론을 내려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의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니 이 56년에 폭발한 유실된 폭발물이 이게 4.3 사건 진압 부대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데 단지 폭발이 56년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이거를 배제하는 거는 이거는 조사가 충분히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대로는 결정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더니 추가 조사를 해서 다시 다음번에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보류가 된 거군요. 그렇죠. 불인정이 기각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불인정으로 인정이 안 되고 다 다시 섬세한 걸로 됐고 다른 한 분은 조금 논란에 좀 중심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랄까 우리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 그분의 성함도 나와요. 약간 이름의 5자가 있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신분으로 어떤 분이냐 그러면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 부장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조천 결의 4월 3일 본기를 결의한 신촌 결의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 강경파로서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이 회의록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희생자 기준에 남로당의 핵심 간부니까 조직 부장이라 그러면 사실 조직 부장이면 우리가 정당에서 보면 당대표 당위원장 바로 밑에 실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 분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주류였는데 거꾸로 인정하자는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없다.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도 희생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희생자 제외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가 제주 4.3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가 하나가 있고 조건이 그다음에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계급 등으로 정하되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규정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헌재 판결이었죠. 그래서 그 기준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은 보면 핵심 간부라는 것은 거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그 당시 조직표라든가 같이 남로당 활동했던 분들의 회고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구체적인 주도적인 행위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일단 올라온 거예요. 인정하자고. 그런데 의원들 토론 과정에서는 지금 그런 의견은 지금 현재의 기준을 더 확대하는 것이라서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된 거죠.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가담했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4.3 단체 쪽에서는 과거에 70년 전에 이걸 갖다가 가담했냐 마느냐보다는 전체를 갖다가 통 큰 희생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대다수 의견이긴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남로당 자체가 지금으로 보면 불법 같긴 하지만 당시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과연 불법 단체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남로당 간부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당시에 사람들을 괴롭혔거나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가지고 이 상태로 인정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부딪히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보류가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거고요. 약간 보류가 됐던 배경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기준은 2001년경에 한법재판소에서 만들어진 기준인데 4.3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보고서가 2003년에 공식적으로 발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처음에 신촌 결의가 있었고 4월 3일에 본기가 있었지만 또 중간에 구연대장하고 그리고 또 김달삼하고의 평화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오라리 방화사건이 있어서 또 다시 전개 과정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2001년에 만들어진 기준 자체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 기준이 현재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서 그냥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건 상호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괄적으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이미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 하는 얘기로 그냥 이것까지는 그냥 해주게 이런 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됐다. 그런데 아마 맥이 좀 닿아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최근 4.3 관련 특별 재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4.3 검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분들도 역시나 너무나 남로당 쪽의 핵심 간부이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틀었는데 갑자기 이게 좀 튀어나온 얘기라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건 검찰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재 아까 말했던 4.3 중앙위원회 4.3 중앙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미 희생적으로 인정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다시 한 번 또 끄집어내서 그분들의 개별 행위를 다시 한 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상특별법 개정 취재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다시 또 사람들을 사상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통합의 시대에 가고 있는데 역시나는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분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제동을 건 거잖아요. 혹시 네 분이, 네 명이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 때 구구단체들이 좀 문제 삼았던 리스트에 있는 분들인 겁니까? 그런 분들은 많죠. 구구단체도. 위패, 소위 말하는 위패도 불량위패. 그 불량위패 논란에 나왔던 그 네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다투는 방법의 절차가 뭐냐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인가를 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정확히 알 수는 못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청구의 적격이 없다. 당신들이 이 문제를 따져야 될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 판결이 났던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가부간의 판결이 안 된 것이고 다만 그런 맥락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헌재의 심사 기준이 나왔던 것인데 문제는 특별 재심 절차는 재심이거든요. 형사 판결의 유죄 판결이 제대로 된 형사 재판 절차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냐를 따지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재심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그 당시에 군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건 도저히 재판으로서의 형식과 절차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희생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분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판의 어떤 내용이 이거는 재판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재심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변호사님 모시기에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재심 사유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문제 잡는 대상인 사건들이 아예 재판의 어떤 형식적 실질적인 실체가 없는 사건들인지 아니면 일반 그건지를 구분이 안 한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이 제동을 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검찰 측에서 중앙위원회 결론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권한 외의 얘기죠. 그러니까 희생자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을 통해서 왈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재판부에서 지직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검찰은 이제 그 희생자로 지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유죄에 해당하는 죄를 실제로 저질렀다. 그러면 그것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희생자가 기다 아니다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얘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재심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없이 그냥 이제 희생자 결정이 잘못되다 그러면 그건 월권인 거죠. 그럼 검찰이 희생자으로 인정된 14000명 다 들여다볼 겁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검사들이 알아서 할 거지만 재심 내 대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재심 대상 피고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피고인들이 실제 유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를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심을 하더라도 여전히 유죄다라는 입장이라면 검사는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제동만 건 모양새라서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게 약간 그런 뉘앙스여서 검찰의 의견은 이제 본연의 역할보다 더 월권한 것이다. 더 권한을 넘어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죠. 일단 이심 중에서 제가 재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특파원으로 파괴라는 것으로 하고 그때는 결과 나오는 거 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게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일단 1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2부 시작하면서 잠시만 사선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그다음에 제2공항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